이종욱님 말씀처럼 또 이번 투표도 부정투표로 가고 있어서 애가 탑니다. 윤석열이 이번에도 사전투표하지 말라고 한마디 하면 될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붙여야 될지 그냥 윤석열이라고 붙여야 될지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참 만만찬네요. 6월 1일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지난 3구 대선을 앞두고 제가 2월 28일 날 사전투표를 줄이고 당일 투표를 더 합시다 해가지고 고발을 당했고 서울시 선관위에. 그다음 3월 1일 날 황교안 전 총리하고 민경욱 전 의원이 했었습니다. 제 요지는 뭐 이렇습니다. 시민들이 그냥 투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요. 사전투표를 하든 당일 투표를 하든 본인이 판단해가 하면 되는데 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열심히 사전투표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못하도록 입을 막으려고 할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세금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동원해가지고 사전투표를 동료하는 그런 광고를 많이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투표 동료는 문제가 없고 당일 투표 동료는 문제가 있냐 이야기죠.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이 특별한 행동을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왜 사전투표 동료는 광고비를 써가면서 선전을 하고 당일 투표 동료를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발을 남발하는 것일까. 이게 3구 대선을 앞두고 일어난 일이거든요.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리를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사전투표 대신에 당일 투표를 동료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을 선거관리위원회 하는 겁니다. 왜 하겠냐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심심팔이 땅콩 먹이로 때문에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사전투표 대신에 당일 투표를 더 많이 합시다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때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황교안 지금 총리가 또 고발이 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황교안 경찰 고발 5월 24일입니다. 사전투표 조작 특정정당 지지 신문광고를 고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문광고를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특정정당을 지지 추천한 내용을 게재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관위가 제21대 국선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했고 제20대 대선에서도 사전투표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강고를 주요 신문에 8회 걸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 A씨가 지금 황교안 전 총리입니다. 또한 A씨는 지방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 추천한 내용의 광고를 주요 일간신문에 4회 거쳐 게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황교안 전 공무총리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대선 때인 지난 3월에도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의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이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는데 이 두 사람은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을 알려진 바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A씨 주장에 선동된 사람들이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사전투표 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폭행하는 등 사전투표 관리 업무를 방해 행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선거 질서를 의지평행해야 하는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대선에서 유사한 혐의로 이미 고발되었음에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계속 유권자들의 사전투표 자료를 침해하여 재차고발한다. 참 기가 찬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당일 투표를 독려하면 문제가 없고 사전투표를 독려하면 문제가 없고 당일투표를 독려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는 엄청난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사전투표를 홍보하고 홍보 이런 포스트도 게재하는데 당일 투표를 더 하자는 사람들은 고발대상을 삼으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야 해요. 왜 이렇게 의심받을 만한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선관위 측은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도 문제가 없었고 4.15 총선도 전혀 사전투표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 3월에는 사전투표 조작서를 이렇게 여러분 선관위가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1일입니다. 선거관리비위원회 사전투표 반대 황교안 민경호 공병호 고발 조선일보입니다. 이게 3월 1일하고 3월 2일 기사입니다. 그다음에 7일 전 황교안 지방선거 앞두고 또 사전투표 조작설 조선일보에 강고 황교안 지방선거 앞두고 또 사전투표 조작설 조선일보에 강고 선관이 황교안 전 총리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이렇게 옛날에 어디서 한참 본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시감이라고 하죠. 데자뷰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옛날에 본뜻한 3구 대선의 이상님 감사합니다. 3구 대선의 여러분들 본뜻한 그런 상황이 똑같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황교안 민경호 공병호를 고발했고 이번에는 황교안을 고발한 거지 않습니까? 선거 자유방해죄로 이게 여러분 천형적인 뭡니까? 반사실과 반가학이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책임을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가 되면 제대로 설명을 하고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고소고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사전투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왜 자꾸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위협하겠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행동에는 무슨 일을 하면 특별한 이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예전히 선관위는 뭡니까? 그냥 완전히 고도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정치 세력에 의해서 지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누가 반과학 쪽에 서 있는가? 누가 거짓말하는가? 누가 사실을 말하는가? 며칠 전에 저 공병호 TV를 통해서 이런 보시다시피 반사실과 반과학의 여러분들 전유물리 바로 좌익들이지 않습니까? 반사실과 반과학은 우리 사회가 절대적으로 배격해야 될 일이죠. 황교안이 여러분들 거짓말하는가? 선관위가 거짓말하는가? 황교안이 사실을 말하는가? 선관위가 사실을 말하는가? 황교안이 진실을 말하는가? 선관위가 진실을 말하는가? 황교안이 과학적 발견을 이야기하는가? 선관위가 뭡니까? 반과학적 억지를 이야기하는가? 사전투표 조작에 왜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에 민감하죠?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시민들을 다 웬만하면 고소고발합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정치적 견해를 피력할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돈을 들여가지고 광고를 때리고 사전투표하라고 사전투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십실바나 돈을 만들어가지고 정치적 의견을 피려가는데 이렇게 뭡니까? 사전투표 동료의 중앙선거관리원은 왜 이렇게 민감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사람이 어떤 행위에 집착하게 되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특별하게 열심히 하면 특별하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북폭통일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성인 남자가 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고 당일투표도 할 수 있고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대한 정부를 다 취합한 다음에 자기가 양심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표를 던지면 된가요? 투표를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투표를 하는데 가능하면 당일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황교안 전 총리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 이야기예요. 대책이 없는 정말 사람들입니다. 사전투표 동료를 왜 이렇게 뭡니까? 우리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그렇게 겁을 집어먹으라고 황교안 전 총리를 그냥 고발합니까? 왜 하겠습니까? 3구 대통령 선거 때는 왜 황교안과 민경위가 공병으로 이런 고발했습니까? 그때는 검찰에 고발했고 이번에는 황교안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교안 전 총리를 왜 경찰에 고발했습니까? 그래서 3구 대통령 선거가 정상선거였습니까? 공정선거였습니까? 사전투표 조작 없었습니까? 부정선거 없었습니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렇게 선관위가 날뛸 정도니까 한마디로 현재 권력을 잡은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죠. 앞날이 밝겠습니까? 지금 권력을 잡은 사람인데 앞날이 밝겠습니까? 밝을 것이다. 밝아야 된다는 당위하고 밝을 것인가는 현실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과 당위는 다른 문제죠. 한마디로 권력을 지금 권력 잡은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선관위가 이렇게 막 나댈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앞날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거짓말을 한쪽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쪽이. 누가 거짓말을 합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으면 선관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황교안 전 총리는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이 선관위하고 맞부딜 정도 되면 목숨 걸고 나온 거와 똑같은 겁니다. 다 입 다물지 않습니까? 선관위에 눈치 보고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사전투표 동료에 왜 중앙선관위에 그렇게 민감합니까? 특별한 행동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죠. 사전투표 동료 사전투표 동료